의외로 영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영어 말하기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영어 말하기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 영어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막상 말은 잘 안 나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로 인풋을 계속 계속 쌓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터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영어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아웃풋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풋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아웃풋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미드 한 편 다 외웠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이 문장이 없었으면 이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매일매일 하는 말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적극적으로 아웃풋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쓰는 말들 입영작 해보고 바로 내 입으로 말해보면서 아웃풋 훈련까지 해봐요 총 7개의 대화를 연습할 건데 보다 보면 오 이거 진짜 내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나 뭐 해야 했더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침이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죠? 무언가 막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그 문장들 혼잣말로 그냥 하게 되는 그런 문장들부터 영어로 바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나 뭐 해야 했더라? 오늘 방정리도 하고 안 쓰던 중고물품도 온라인에 내놔야지 이런 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어서 약간 혼잣말처럼 스스로 대화를 하는 건데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아 당근해야지 이 말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미국인 친구한테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도 이걸 표현할 수 있는데 중고물품 내놓는 거 이런 건 또 영어로 뭐라고 할지 같이 영작을 해볼 건데요 영어를 잘하려면 의문문을 잘 만들어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의문문 연습도 돼요 오늘 나 뭐 해야 했더라? 의문문은 의문사부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뭐가 있죠? 뭐? 뭐가 영어로 뭐예요? what부터 시작하면 되죠 what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할 때 필요로 하다 need to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what do I need to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hat do I need to 그리고 하다 do today what do I need to do today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 오늘 뭐 해야 했더라? what do I need to do today 그리고 이걸 좀 응용해서 회사에서 우리 오늘 뭐 하기로 했었죠? 이건 I를 위로만 바꾸면 되겠죠 what do I need to do today 이런 식으로 I를 위로 바꾸면서 또 응용도 가능하고요 오늘 방정리도 하고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방정리하다 정말 쉬운 표현인데 또 잘 안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I need to 이렇게 해도 되고 위에 또 need to 있어서 아니면 I have to 써도 되고요 그리고 방정리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clean up이라고 하면 clean up 이건 제가 영상에서 또 가르쳤었는데요 대청소하듯이 싹 다 치우는 걸 말을 해요 up은 완전히 이렇게 최대치로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완전 깨끗이 대청소할 거면 I have to clean up my room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물건들 제자리에 놓으면서 정리하는 그런 정리도 있잖아요 이건 영어로 organize 라고 하면 돼요 organize 이건 중 3음절인데요 organize 어려우면 3음절로 또 파악해보면 되고 강색 앞에 있어요 organize 이건 어떤 체계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방에 그 뭐 책은 책대로 옷은 옷대로 그 체계가 있겠죠 이 단어는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I have to organize 내 방이니까 my room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I have to organize my room 이게 방정리하다라는 뜻이고요 안 쓰던 중고 물품도 온라인에 내놔야지 보통 그럴 때 중고 물품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upload라는 그 동사를 쓸 수 있어요 upload라고 하면 돼요 upload upload 그리고 사진들 pictures 여러 개 올릴 수 있겠죠 pictures 그리고 무슨 사진인지 of로 연결해줘요 of는 수학 등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내 물건들 my stuff 여기까지 하면 내 물건들의 사진을 올리다인데 지금 팔고 싶은 물건이기 때문에 the stuff도 가능해서 바꿔볼게요 upload pictures of the stuff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이 뭔지 뒤에 말을 할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 이니까 I want to sell 그리고 온라인에서 online 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당근에 올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걸 쓰면 돼요 online 대신에 그 플랫폼은 다 on으로 말을 하거든요 on 당근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당근마켓은 너무 유명해져서 한국에 사는 미국인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대요 ebay 뭐 이런 데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는데 크게 어렵진 않죠 what do I need to do today? I have to organize my room and가 빠졌네요 그리고 upload 이거는 동사예요 업로드하다 and upload pictures of the stuff 그 물건들인데 그 물건이 뭔지 영어는 뒤에서 문장으로 말을 해줘요 I want to sell online 온라인에서 팔고 싶은 그 이제 물건들 사진을 올릴 거다 아니면 구체적인 그 플랫폼 on 당근, on ebay 미국에 사신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혼잣말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보고 대답하는 식으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말하듯이 말해볼게요 시작 What do I need to do today? I have to organize my room and upload pictures of the stuff I want to set online 네 이렇게 organize, upload pictures 표현들도 배워봤는데요 두 번째 대화 또 입영작 해볼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말 같은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뭐 오늘 저녁 뭐 먹지? 요리할까? 배달해 먹을까?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음은 연습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것도 뭐로 시작하죠? 그래서 무엇에 해당되는 what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what 그리고 아까는 do I need to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should 이거예요 what should 그리고 음음으로 바꿀 땐 what should I 그리고 먹다는 eat 써도 되고 have 써도 돼요 have 가지다 결국 몸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먹는 거죠 점심을 위해 for lunch 그리고 lunch 그리고 lunch 앞에 관사 아무것도 붙이면 안 돼요 점심은 매일매일 먹는 거라서 특정한 느낌을 주는 관사를 붙이지 않고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맨 앞에 의문사 말하고 그 다음 주어섯으로 순서만 바꿔서 말을 하면 되죠 I should 라고 할 땐 궁금한 느낌이 없어요 내가 해야겠다 그런데 should I 순서를 바꾸면 해야 되나 나 이렇게 궁금한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should I have for lunch 그런데 맨 앞에 what을 넣어서 what should I have for lunch what should I have for lunch 그리고 요리할까 이것도 쉬우드로 말을 하면 돼요 should I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should I cook 요리하다 그냥 요리하다 라는 동사 그대로 쓰면 돼요 should I cook 그리고 배달해 먹을까 or 아니면 새로운 문장 시작하는데 앞에 문장 아니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should I 배달해 먹을까 라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order delivery 라고 하면 돼요 order delivery 왜냐하면 delivery 이게 배달이란 뜻인데 order 이게 주문하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배달을 주문할까 결국 배달 그 요리 주문할까 이거예요 should I order deliver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what should I have for lunch should I cook or should I order delivery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면서 의문 문 구조 연습이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플리스틱 아니고 플라스틱 이 오타가 있었네요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귀찮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걸로 그냥 만들자 무언가 귀찮다고 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인풋을 많이 하면 나중에 아웃풋이 나올 거다 라는 생각에 맹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미드에서 그 주인공이 귀찮아라고 했을 때 이걸 들었을지라도 당연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한국어 자막이 또 그 정황이 좀 다른 뉘앙스로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귀찮아라고 하지 않고 뭐 짜장나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매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으로 바로 연습해보는 게 중요한데 귀찮다라고 할 때 딱 이런 거 재활용 귀찮고 할 때 딱 쓰는 표현은 it's annoying 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뭔가 귀찮은 일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it's annoying annoy 이거는 좀 귀찮게 만드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it's annoying 이 재활용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귀찮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뭔지 뒤에 to로 붙여 말할 수 있는데요 to 재활용은 영어로 recycle 이건 동사예요 재활용하다 그리고 I will just 그리고 만들어요 make 그냥 뭔가 만들어요 something 이라고 하면 돼요 I'll just make something with what's in the fridge 이렇게 말을 해요 I'll just make something 여기까지 말하고 with with은 함께니까 그 뒤에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with what's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이제 같이 말해볼 건데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요리할까? 배달해 먹을까? 같이 말해볼게요 시작 what should I have for lunch should I cook or should I order delivery 귀찮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it's annoying 좀 말해볼게요 it's annoying to recycle the plastic I'll just make something with what's in the fridge 그냥 뭐뭐 할래 라고 할 때 I'll just 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세번째 대화는 친구에게 전화해볼까? 이거예요 이것도 결국 의문문이죠 내가 뭐뭐 해야하려나? should I should I call Jimmy에게 Jimmy 그 친구 이름을 말을 하는 거죠 Should I call Jimmy Should 이거는 뭐뭐 하는 게 좋다 라는 뜻이 있는 그 조동사다 보니까 뭐뭐 하는 게 좋으려나? Should I call Jimmy 그리고 저녁에 뭐 하냐고 물어보고 체크하는 거잖아요 너 오늘 밤 뭐해? 이러고 물어볼 거니까 to ask what he is doing what he is doing tonight 오늘 밤 뭐 할 건지 오늘 밤은 가까운 미래라서 그냥 he is doing 이렇게 b 플러스 ing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ask라고 해도 되고 그냥 쉽게 c라고 해도 돼요 c가 결국 뭐 할지 한번 보자 물어나 보자 체크하는 느낌인데 좀 더 쉽게 말하는 거예요 Should I call Jimmy to see what he is doing tonight? Should I call Jimmy to see what he is doing tonight? 아니다 지미가 회사일로 바쁘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자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자 이런 건 뭐라고 할까요? 일단 아니다 라고 할 땐 no 해도 되고 약간 혼자서 그냥 말할 땐 나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나 나 하고 지미가 지금 바빠요 지미 지미 is 지미 is busy 그리고 회사일로 with work 나 지미 is busy with work 나 지미 is busy with work 친구가 바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 나는 뭐 뭐 하는 게 좋겠어 I should 집에 머물러요 stay home 그리고 watch 넷플릭스 넷플릭스보다는 결국 영화 보는 거니까 그냥 watch 넷플릭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또 같이 말해 볼게요 전화해 볼까 Should I call Jimmy to see what he is doing tonight?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보기 위해서 to see what he is doing tonight? 아니다 라고 할 때 no 이건 누가 대답했을 때 no 하는 느낌이고 약간 혼잣말처럼 생각하다가 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누가 물어봤을 때 해도 돼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 나 Jimmy is busy with work 말해 볼게요 나 Jimmy is busy with work so I should just stay home just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I should just stay home and watch 넷플릭스 한 번만 더 말해 볼게요 나 Jimmy is busy with work so I should just stay home and watch 넷플릭스 네 번째 대화도 많이 할 법한 말인데 우리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또 티빙이나 뭐 굉장히 많죠 애플티비 이런 거 보면서 아 뭐 재미난 거 있나 볼까 연휴에 요즘 넷플릭스에서 1위하는 드라마 정주행 해야겠다 1위하는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재미난 거 있나 보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하자는 let 쓸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let 한번 보는 거죠 let's see 여기까지 말을 하고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뜻으로 if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에요 let's see if 그 다음에 문장을 붙여 말할 수 있는데요 뭐뭐가 있다는 건 there is으로 말할 수 있죠 let's see if there is there is 줄여서 there is 뭐 괜찮은 거 anything good 뭐라도 뭐 괜찮은 거 있나 특히 anything 이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보통 써요 혹시 있나 let's see if there is anything good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은 on이라고 하면 돼요 아까 당근마켓도 on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화면 위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에디 써야 되죠 let's see if there is anything good on 넷플릭스 그래서 쇼핑을 하다가도 뭐 괜찮은 거 있는지 한번 보자를 let's see if there is anything good 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상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let's see if there is anything good let's see if there is anything good 그리고 연휴에 요즘 넷플릭스에서 1위하는 드라마 정주행해야겠다 정주행하다는 영어로 binge watch 이것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가르친 적 있어서 여러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무언가 해야겠다는 뜻으로 I will 이걸로 시작할 수 있겠죠 줄여서 I'll 그리고 정주행하다는 binge watch라고 해요 I'll binge watch binge 같은 경우는 폭식하다 포금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막 그렇게 엄청 많이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watch 보는 거는 정주행하는 거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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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많은 시간 동안 보는 거 I'll binge watch 그리고 1위하는 드라마는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1위하는 드라마 결국은 탑이겠죠 그리고 그 탑은 하나겠죠 the top the top 그리고 드라마라고 할까요 드라마는 하나의 장르예요 영화랑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드라마는 movie series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같은데 들어가 봐도 series 이렇게 써 있어요 영화는 한 두세 시간짜리 한 편이고 series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매주 무슨 요일마다 계속 계속 연재되는 거 그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series를 영어로 series라고 해요 너무 series 이렇게 발음하진 않고 알 발음이 혀가 뒤로 살짝 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series series 이런 식으로 돼요 series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1위하는 드라마는 the top series 그리고 똑같이 플랫폼이니까 on netflix 그리고 연휴는 이제 연휴 앞두고 있는데요 긴 연휴 during the holidays 라고 하면 돼요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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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 말하면 쉬는 날 하루만 말하면 holiday 인데 연휴는 계속 되니까 the holidays 그 연휴 쭉 말하는 거죠 during the holidays I'll binge watch the top series on netflix during the holidays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럼 우리 또 같이 말해볼게요 뭐 재미있는 거 있나 보자 Let's see if there's anything good on netflix 1위하는 드라마 정주행 해야겠다 I'll binge watch the top series on netflix during the holidays 연휴에 라고 말할 땐 during the holidays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3개 남았는데요 다섯 번째는 유튜브에 관련된 것도 요즘 워낙 많이 말하기 때문에 입영작을 해볼 건데 내가 구독했던 유튜브 중에 새로 올라온 거 있나 이건 저도 되게 많이 생각도 하고 말로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있다가 영어로 뭐죠 there is 라고 하죠 여러 개 있을 땐 there are 이라고 하면 되죠 물어볼 땐 뭐라고 하면 돼요 are there 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are there there are 이라고 할 땐 궁금한 느낌이 없는데 are 부터 말하면 이니 아니니 이기 때문에 인가 아닌가 있나 없나 are there 의문문이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빠지죠 are there any new videos 비디오는 이제 영상은 여러 개 올라왔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is there 아니고 are there 이라고 하겠죠 are there any new videos 그리고 올라오다는 똑같이 up 쓰면 돼요 upload 업로드하다 이런 말 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are there any new videos up are there any new videos up are there any new videos up 새로 올라온 거 있나 그리고 내가 구독했던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 플랫폼이니까 on을 써요 on the YouTube channels 그리고 내가 구독했던 그 유튜브 채널이 that I subscribe to 요즘 subscribe 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고 해외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내가 구독하는지 말하기 때문에 to도 써야 돼요 that I subscribe to 여러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 you subscribe to my channel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are there any new videos up on the YouTube channels that I subscribe to 물어보는 거라서 바꿀게요 are there any new videos up on the YouTube channels that I subscribe to 와 이 채널 영상 많이 올렸네 조회수도 많이 나왔네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즘 조회수 많이 나오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기본 동사로 말을 하거든요 일단 와 라고 할 땐 oh 그리고 이 채널이니까 this channel this channel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이 채널에 영상이 있는 거죠 has 그리고 많은 거는 여러분 뭐 떠오르나요 많다 many 이것도 있고 a lot of 이것도 있고 굉장히 많을 때 조금 더 강조해서 a bunch of 이런 표현도 있어요 this channel has a bunch of bunch 이게 이제 굉장히 다량으로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a bunch of 그리고 새로운 비디오들 new videos 그리고 조회수 많이 나오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본 동사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비디오가 get 얻었어요 a lot of views 조회수를 view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쉽죠 그래서 그 영상들이 they they get 이미 얻었으니까 과거형으로 got 많은 아까 a bunch of 해봤는데 좀 더 그냥 일반적인 거로 말을 해볼게요 a lot of views view 이게 한번 1회 조회수인데 여러 조회수 면 views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같이 말해볼게요 새로 올라온 거 있나 up 또 그리고 구독했다라고 할 때 subscribe to 꼭 해보고 그리고 a bunch of a lot of views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말해볼게요 시작 자 are there any new videos up on the YouTube channels that I subscribe to? oh this channel has a bunch of new videos they got a lot of view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화는 또 영상 보고 뭐 넷플릭스 유튜브 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말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운동 뭐 굉장히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갓생 요즘 이런 말들도 있고 뭐 미라클 모닝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거 6, 7번에 말을 해볼 건데요 요즘 배가 나왔는데 운동을 시작해볼까 이거 정말 많이 하는 말 아닌가요 저도 나이 드니까 그냥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왔는데는 도대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시작해볼까 하고 또 의문문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하는 게 좋으려나 아까 뭐라고 했었죠 Should I 이거 쓸 수 있죠 그래서 Should I Should I 시작하다가 영어로 보죠 Start Should I start 운동이 영어로 보여요 exercising exercising Should I start exercising Should I start exercising Should I start exercising 계속 그렇게 된다는 뜻의 진행형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I'm I'm ing로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동사 뭐 쓸 거 같아요 이것도 get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없던 배가 나오게 된 거죠 아까 조회수 얻다처럼 똑같이 get으로 말을 하게 돼요 I'm getting 그리고 배에 나오다는 그냥 그냥 a belly 라고 하면 돼요 I'm getting a belly I'm getting a belly 재밌죠 우리도 배에 나왔다 라고 그냥 말을 하니까 원래 물론 사람이 belly 배가 있긴 한데 그냥 그게 더 생겼다 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배가 좀 나왔는데 조금이라고 할 땐 a bit of 많으면 a lot of 라고 하는데 조금이면 a bit of 라고 해요 밑 이건 한입 이렇게 깨무는 느낌이고 lot 이건 굉장히 큰 대형 부지를 말하거든요 주차장처럼 그래서 주차장이 영어로 parking lot 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예요 a lot of 많은 a bit of 조금 조금 나온 거예요 I'm getting a bit of a belly 그리고 belly tummy 이런 말들 또 아이들은 tummy 이런 건 좀 통통한 배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 getting a belly 라고 하면 통통한 배를 얻었다 라는 뜻이 돼요 그전에는 납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배여도 아무것도 없는 배가 이제 없다라고 하잖아요 너 배가 하나도 없네 안 나왔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생겼다는 거죠 I'm getting a bit of a belly 그리고 아래도 정말 많이 하는 말 같아요 저도 이 말을 정말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 헬스장 갈까? 아니면 PT 받을까? 이것도 의문문으로 말하면 돼요 내가 해야 할까? Should I? 그리고 헬스장 가다는 영어로 go to the gym 이라고 하면 돼요 Go to the gym Should I go to the gym? Should I go to the gym? Should I go to the gym? 이게 헬스장이란 뜻이고 헬스장이 결국 health 이거는 건강이란 뜻의 영어인데 장 이건 또 한자잖아요 장소를 뜻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헬스장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굳이 health 이 단어 넣지 않고 gym 이라고 하거나 만약에 health 이 단어로 말을 하고 싶으면 health club 이건 가능해요 gym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health club 이건 가능하고 그리고 PT 받을까?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똑같이 or Should I? 내가 해야 될까? 운동하다는 exercise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workout 이것도 가능해요 workout Should I work out? 열심히 work 운동을 하는 거죠 작업 일 아니고 열심히 운동해서 out 뭔가 결과를 내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PT 받을까? 결국 PT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with a personal trainer 그리고 우리처럼 PT 이렇게 잘 줄여서 말하진 않고 personal trainer에 대해서 말할 때 영어에서 이렇게 풀어서 쓰면 돼요 Should I work out with a personal trainer? personal 개인적인 trainer 운동 시켜주는 그분과 함께 운동할까? 결국 PT 받을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 한 분이라서 어 도구 붙여야 하고요 또 같이 말해 볼게요 배가 좀 나왔는데 운동을 시작해 볼까? Should I start exercising? I'm getting a bit of belly Should I go to the gym? Or Should I work out with a personal traine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 대화는 요즘은 갓생살이가 대세지 갓생 이런 말 미국 저희 원어민 선생님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건데요 미라클 모닝 그리고 또 예전에 아침형 인간 하면 된다 그 말들은 계속 바뀌는데 결국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때 유행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나의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 이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living my best life 때 나의 최고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도 living my best life를 위해서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 좌우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인 거죠 living my best life is 그 좌우명은 영어로 motto라고 하면 돼요 motto라고도 하죠 it's the motto of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그리고 요즘 these days living my best life is the motto of many people these days 나도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블로그에 후기 남기는 거 같은 거 해볼까? 뭐 뭐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할 땐 계속 Should I? 이렇게 시작을 했죠 Should I? 하는 거 Should I do? 뭐 이런 거 Something like Should I do something like 그리고 책 한 권 읽는 거는 읽다가 read 그런데 reading like 그 다음에 썼기 때문에 Should I do something like reading a book 책 한 권 일주일은 영어로 a week reading a book a week reading a book a week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다 라는 뜻이디요 그리고 and writing 쓰는거죠 review 혹이는 a review writing a review on my blog 내가 블로그가 있다면 Should I do something like reading a book a week and writing a review on my blog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할 때 Should I do something like Should I do something like 다음에 붙여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reading a book a week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n a week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이 그냥 reading a book a week 라고만 해도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능해요 그럼 또 같이 말해볼게요 시작 living my best life is the motto of many people these days Should I do something like reading a book a week or writing a review on my blog 네 이렇게 마지막 대학까지 같이 연습해 봤네요 네 오늘은 내가 매일매일 하는 말들 입영작 훈련을 해봤어요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영어 아웃풋이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는 제가 신기할 정도예요 라는 후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제대로 공부하고 아웃풋 마음껏 펼치고 싶은 분들은 estere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